광주 서구의회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 3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제출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건이 통과됐을 경우 군소음보상비를 해마다 105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돼 보상금도 1인당 기존 34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